광주 북구가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엽니다. 북구는 다음 달 28일과 29일 이틀간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북구청장부의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술 혁신과 문화 콘텐츠, 지역 문제 해결 3개 분야로 진행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